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학무소 송교입니다.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반열에 올라서 있고요. 또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를 주도하고 선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이오 업계 TSMC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바이오 CMO 분야 1위 삼성바이올렉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분석할 때 현대투자연구소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 투자 원칙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시대적 흐름에 맞는가 혹은 미시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흐름에 맞는가. 시대적 흐름 혹은 시장 흐름하고 역행하는 주식에서 우리가 초과수위를 얻기는 대단히 힘들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핵심 가치 보유기업. 다른 경쟁업체가 넘볼 수 없는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가. 세 번째가 이익의 질인데요. 삼성바이올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반의 TSMC도 그렇고 위탁 생산업체죠. 과거였던 위탁 생산은 사실 마진이 굉장히 적었어요. 영업이익률이 작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바이올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다고 그러죠. TSMC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바이오업계 TSMC 삼성바이올렉스 지금 역사적 최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주가의 최고 절정일은 작년 6월달 7월달이었습니다. 최고점은 88만원대가 아닌데 1년 가까이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사적 고점 재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도 맞습니다.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올렉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기준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시장 논리에 또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올렉스 외에 4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원분들한테는 상승 논리라던가 매매 전략에서 보내드렸는데 바이오가 사실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하고 한 4종목 정도 그 정도가 저는 바이오 테마, 바이오 섹터를 크게 이끌어 갈 수 높지 않을까 싶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본인께서 스스로 공부하셔서 매매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삼성바이올렉스 주봉차트입니다. 삼성바이올렉스도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이죠. 2016년도 상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 상승 논리는 옛날에 어떤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 특히 과거에 한번 크게 절정기를 찍은 바이오 종목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저는 셀티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서운할 수가 있었는데 셀티론 같이 셀티론 크게 한번 절정을 하게 됐거든요. 삼성바이올렉스는 2016년도에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주 프레쉬한 바이오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 네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은 네 종목 모두가 다 신규 바이오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가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물량 수화 과정이 충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금 전 세계 최대 이슈 어떤 업종 테마를 꼽으라면 역시 단연코 바이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접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반대로 또 코로나 재확산이 최대 이슈가 되는데 앙드레 코스토라니라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분이죠.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시세, 주가는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심리가 대략 한 80%, 수급이 한 20% 정도 나오는데 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슈입니다. 이슈.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알게 모르게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바이오가 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렉스가 주도주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 주도주라는 것은 사실 국면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국면을 돌파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역사의 고점을 돌파해줘야 돼요. 새로운 국면이죠. 존재하지 않아도 새로운 국면이고 또 두 번째 주도주 논의는 주도주는 견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혼자만 올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렉스가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신선한 이슈를 바탕으로 신규 상장주 전반을 이끌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화살표, 왼쪽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 보면 삼성바이오렉스가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 상장 폐지였던 불확성이 있었어요. 악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주주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파는 거죠. 그걸로 해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소멸했다고 그런 거죠. 조세 그랜빌 이론의 핵심 중의 핵심이 뭐냐면 세력들은 대중이 가장 많이 8,90 할 때 악재를 은폐만 삼아서 주식을 매집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2019년도 12월 들어서 그 가격대죠. 대략적으로 30만원 중만대를 회복하면서 40만원대에서 역포로 행보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가 현대투자연구소 주력주의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만원대에서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올랐어요. 80만원대 초반에 매도했는데 88만원까지 올라왔고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도 6월 달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0개월 정도 조정받았죠. 충분하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 특히 실적장세 파동에서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시대적 흐름에도 맞고 시장 흐름에도 맞고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다 이익의 질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시는 화면은 삼성증권 4월 14일자 보고서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CMO 위탁 생산이 되겠죠. 바이오 위탁 생산. 가동률 너머로 사업 다각관을 통한 신성증이 기대됩니다.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다고 해요. 1분기 실적은 매출 인식이 2연이 됐다는 거죠. 아래 보시면 삼공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죠. 이 부분도 아랫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공장 쪽에서 매출이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삼공장 수출 제품인 코로나19 중화항체 치료제의 향후 처방 변화 확인 필요 그리고 항체 의약품 기반의 CDMO 사후에 신규 사후에 대한 새로운 전략 제시가 기대가 된다.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증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목표가격을 100만원을 제시했는데 120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또 아래 보시면 1분기는 얘기했고 1분기는 실적이 좀 별로일 없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공장 가동률이 60%, 2공장이 80%, 3공장이 50%인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공장 매출이 굉장히, 3공장의 매출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4공장이 가장 이슈가 되는 거죠. 4공장이 본격 가동. 지금 빠르면 2022년 내년도 하반기 성도면 4공장이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4공장이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가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제가 보기에 80만원 기준으로 오늘 80만원 살짝 깨졌는데요. 실수 한 120만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작년에 삼성바이오스 추천하면서 목표가 100만원을 제시했는데 뭐 토문이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여기서 한 단계만 역사의 꽃잎만 돌파하면 100만원은 바로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CDO, CDD는 이제 우리가 디벨로먼트고 CRO는 리서치, CMO는 매니팩처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 개발 생산, 위탁 연구 이건 위탁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스톱이라는 건 원스톱. 그러니까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또 2번은 뭐냐면 단일클론 항체 의약품. 단일클론이라는 게 우리가 독재를 의미하는 것. 동일한 개체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ADC 기술이죠. ADC 여기 아래 보시면 Antibody Drug Conjugation 이라는데 지금 2중 항체 테마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이것도 플랫폼 기술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리터당 2.6g 정도로 해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DA, FDA는 미국 시각청을 의미하고 EMA는 유럽의약청이라고 봐요. FDA, EMA와 같은 규제 기관으로부터 고객사의 품목 허가 획득을 위한 생산 관련 문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에 mRNA 지금 이제 STPARM에 대해서도 잠깐 그림 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STPARM이 mRNA 관련해서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은 또 코로나 백신하고도 직격이 바로 연결이 되는 분야 중에 하나죠. Pfizer,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 기반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업익 보시면 오타가 나온 거예요. 오타인지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좀 실수를 한 건지 영업익 보시면 2020년에 3920억이죠. 작년에 그리고 2021년도 5620억이니까 대단하게 선박하는데 2022년도에 1조 8천억을 지시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사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사공장 부분이 반영이 되면 그래도 이거는 말 것 같아요. 이게 좀 오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래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6천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천억 정도. 그런데 2022년은 사공장 가동에 따른 기대감이죠. 1조는 이제 2023년, 2024년 정도 되면 1조는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데 CMO 회사들은 우리가 이익을 추론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한다면 나름대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액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근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공장, 3공장, 4공장이 나오죠. 보면 3공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공장이 지금 삼성증권에서 2023년, 3년서부터 가능하다 보는데 다른 보고서를 보면 2022년 내년도 하반기서부터 현실화가 된다. 그게 굉장히 강렬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4공장이 돌아갈 때 말 그대로 앞서 얘기한 바처럼 규모의 공제가 들어가면서 해파 자체도 굉장히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에서 신수종 사업이라고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이 안 나요. 그 중에서 바이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있습니다. 에피스는 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삼성바이오시스 같은 건 위탁 생산한 거죠. 이거는 1월 금년도 1월 27일서부터 최근까지 최근 보고서는 없어요. 4월 14일 앞서 우리가 봤던 삼성증권 보고서가 최근 보고 1월 27일서부터 보고서는 대략적으로 볼까요. 이걸 봤던 거죠. CMO 가동률 너머로 사업타고 신성장 그리고 눈높이는 1분기가 아니라 1분기는 앞서 얘기했죠. 지금 실적이 2월이 됐습니다. 2월이 됐고 그 다음에 3공장은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됐고 4공장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4공장이 그게 이제 내년도 하반기서부터 공장이 돌아간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고성장 기업 올해 실적은 1분기가 저점 하반기가 좋다고 2분기서부터 좋습니다. 2분기서부터 괜찮아져요. 3공장 입금 실적 성장 실적이 상당한 3공장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 수요주가 되겠죠. 지금 이제 세계 1위 CM업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수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 TSMC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한번 80만원대 후반에서 한번 저항을 봤죠. 당연한 저항이죠. 한방에 다일렉트 돌급하는 것보다는 한번 눌리목을 주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80만원 전후에서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새롭게 지금 지금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지금 종목을 좀 하나 새롭게 또 삼성바이오스 편입을 할까 하거든요. 역사의 최고점이 88만 3천원인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 시장 환경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돌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네 종목이죠. 이것도 회원분들한테 저희가 오늘 추천을 한 종목이 삼성바이오스 포함하고 다섯 종목이 되어있죠. 좌상단이 제테마입니다. 제테마 제테마하고 필러 관련 회사입니다. 필러는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시장 진입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마켓시어가 적이져 있는데 필러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역사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어요. 신규 상장 종목이다. 네 종목 모두가 돌파하고 지금 첫 번째 논리목인데 오늘 정도 내일 정도 내일 정도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내일 정도 뭐 우리가 좀 조종기 때 사면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하튼간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종목별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하고 그냥 차트 정도만 설명하고 내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해야 할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한 바이오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STPOP STPOP 대단합니다. 이거는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STPOP 역사의 고점 돌파한 상태예요. TNL TNL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TNL 보통 눌리면 이틀째 제가 살았 얘기를 많이 하죠. LNK 바이오 LNK 바이오 정형 임플란트 회사인데 이것도 지금 계속 적자 지만 앞으로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보면 계속 적자 했다가 흑자 전환 되면서 흑자 기주가 굳어져 버립니다. 그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죠. 역시 신규 상장 종이고 기술적 완성도 높고 또 주가가 선비 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LNK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기스 를 기준으로 해서 다 신규 상장 종목 입니다. 제테마 에스티팜 TNL LNK 바이오 네 종목은 물론 저희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초보분도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잘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께서 마음에 맞는 종목 네 종목 공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종목 특정한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아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금액과 기간 정보 제공 내용이 있고 법인계좌 가 있고요. 휴대폰 번호인데 공감 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입금 하시고 저한테 존암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인사 말씀 하고 주도 논리 현재 시장 상황에서 최적 포트폴리오 뭔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